1,000번째 구성으로 드리는 예수기도 두번째 시간입니다. 두번째 시간은 오늘은 지난번 첫번째 우리 예수기도와 함께 10시간 내지 12시간 기도드리는 것을 목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기도 자체가 워낙 굉장한 은혜가 있고 파워풀한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성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 기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10번을 봉독해드리고 예수기도를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시되 이룬과 함께 성사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알려주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 강구해야 할 것을 하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성기도는 예수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과 같은 기도지만 역사하는 힘도 상당히 큽니다. 뒤에 쉼의 기도 또 숨의 기도를 뺀 상태에서 예수 기도를 이어서 연속에서 하는 방식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뒤에 숨과 쉼의 기도를 생략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시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시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시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시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시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시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시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시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문구를 일치시키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심장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함께하시니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